안녕하세요 시인선반 기초 19강 오늘은 G94 를 활용하여 소재 전장을 마쳐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94 사이클을 활용한 것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자 이번에 94는 자 지금 제가 도면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전장을 마칠 경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소재가 예를 들어서 자 110 이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근데 소재가 좀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주문이 들어와서 자 가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소재가 100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5mm 정도 차이 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소재가 섞인다든지 이러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94 94 를 이용해서 단면 황삭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길이를 일정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일정하게 가공을 하면서 1차 가공 또는 2차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문제를 한번 내 볼까요 자 한번 자 소재가 자 105 입니다 105 인데요 100 으로 맞추는 것을 1mm 씩 절삭 에서 한번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원점 주의 라고 해 놨죠 자 보통 앞쪽에 단면 부분에 맨 앞쪽에 터치하면서 원점을 많이 잡는데 이번에는 5mm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점 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5mm 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제 세팅하는 것은 기계에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똑같이 왼쪽에 5강 가서 5mm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4 를 활용해서 자 100 으로 맞추는 프로그램을 저 같이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퍼센트 들어가죠 자 그 다음 프로그램 번호는 0019 자 그리고 기계 원점으로 한번 보냅니다 G28 U0.W0. 자 그리고 09 선택 T0100 자 그 다음에 주축을 돌려줘야 되겠죠 G50 S1300 자 그 다음 절삭 속도 일정지어 G96 S130 자 그 다음에 정해전 G90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X54점에 Z5점을 하면 여기에 부딪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Z10점을 하겠습니다 10점 자 T0101 절삭료 M08 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평상시 5점으로 썼는데 안전거리를 그런데 원점이 왼쪽으로 5강 가서 원점이예요 그럼 현재 위치는 플러스 5라는 얘기죠 현재 위치는 그러면 Z5점 하게 되면 간섭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더 5mm 정도를 더 띄운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10점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G94 가 들어오면 됩니다 G94 자 단면을 칠 거니까 X-2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Z는 자 5 구간에서 한번 더 치면 4점이 됩니다 그렇죠 4점 자 그리고 F0.25 자 4mm 한번 하면 1mm 절삭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Z3점 자 Z2점 자 그 다음 Z1점 자 Z0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해서 자 5mm 절삭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길이를 100으로 맞췄죠 자 여기가 Z가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귀 G00 X150점 Z150점 절삭류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T0100 자 그 다음에 주축을 정지하고 프로그램 종료 자 그 다음 퍼센트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VCNC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줄여 보고요 자 오토 스타트 자 4mm 3mm 자 2mm 1mm 자 그 다음 Z0죠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